민초들은 왜 저분 저분이 저렇게 중요한 일들을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 선거 전문인께 방송을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박동근 씨 굉장히 몸이 불편한 박동근 씨가 나와서 선관위 내부 상황 선관위 이름들 본인이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핵심 메시지가 첫 번째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야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전자투표기라는 그런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그냥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관여가 됐고 그리고 2016년까지는 천유리당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이제 크게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또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아래가 다 관련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부정선거하는 것이 일종의 구태타 혁명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사실이나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민초들이 이런 방송 콘텐츠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면서 인용할 만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를 외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 부정을 왜 외면하십니까. 이게 54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큰 신문사가 아니고 지금은 또 공병호 tv가 이런 선거 콘텐츠를 다루고 난 다음에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54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외면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추적은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았든지 그분들한테 책을 잡혔든지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본인을 탄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내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밥그릇까지 내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은 보수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정직입니다. 정직이 모든 것이 우위입니다. 184명이 찬성한 거거든요. 제가 방송 중에 가끔 이렇게 언급합니다마는 부정선거를 대하는 한 인간의 태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그 사람의 전모를 다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거 부정을 저지르거나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란 소위 홍길동이란 임격증이란 사람 그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씨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이 그 천문학교로 축전된 부정선거 점검으로 불구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광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덮는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란 사람 하태경 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를 덮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시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아니면 어플 것을 잘하는 그런 거와 하던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의 그냥 직책이나 직함을 다 떼고 그분을 인간 그 자체로 그냥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구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유당 때보다도 못한 시국입니다. 당연하죠. 자유당 때는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불 200불이 돼가지고 배는 고팠지만 사람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유당 때도 못합니다. 선거 부정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의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윤 대통령 지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거의 99%가 2024년 4월 10일에 총선해서 큰 부정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닥치고 뭡니까 은폐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폐하는 대열에 이름 들어서 온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이 계속되면 부정선거 세력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모두 18명이 여러분들 찬성했는데 선거는 자학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외관상으로 자유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것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고 결과는 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다 결정하는 거죠. 부정선거 양심 선언자가 나와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제 내년 총선 한 번만 성공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지금은 아마 또 조심 또 조심할 것입니다. 일절 대응을 없는 걸 보니 괜히 긁어 부스런 만들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큰 프로젝트의 최후의 일격을 여러분들 기다리는 심정일 겁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를 자학한 세력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그냥 공고히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 이벤트가 결정이 되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이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일강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어떤 식으로 뭡니까 지급할 진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약하겠습니다. 우리 집 왈라리도 자기가 부당하면 짓는데 대통령이란 분이 왈라리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부정선거에 침묵한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정치한 것들은 천지신명의 뜻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성의 사라짐으로써 대가를 치료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은 대통령만 여러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왈라리도 부당한 것이 짓는데 국민들은 다수가 여러분들 다 그냥 순응하고 체념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귀닫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나라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죠. 대통령을 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으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이름들 소위 양식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책무가 있고 법률적 책무가 있고 또 대통령의 이름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국가를 외침과 내침으로서 보존하는 국가의 영속성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윤 대통령은 포기를 한 거죠.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포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바로 법치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부정선거가 인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부정선거가 최고의 국가 안보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면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 급증이라서 그럴까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관위의 범죄집단을 방침하면 고향을 잃고 총선에 패배하면 후회한들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한들 버스는 지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선거관리비원회가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부정에 주범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준비 없이 이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